축구 선수가 꿈이었다. 그래서 맞다가 다리가 있었다. 일정은 꿈을 짓밟아버린 나쁜 새끼다. 강아. 형. 진짜 형이야?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? 그래서 세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? 필요한 건 다 할 거야.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.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!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나한테 뭐가 남지? 형한테는 내가 했잖아. 저 피해자 아닙니다. 고남수는 가해자 아니고. 그냥 친구입니다. 또 도망치는 거냐? 나쁜 놈으로? 경고하는데 친구인 척 하지마. 할 텐데. 어떤 건지. 형님. 차라리 형님이 줘요. 형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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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님. 형님. 왜 찾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 게임 그거 승부 못 냈잖아 내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나랑 게임 안 한다면서요 하기 싫으면 말어 알았어요 그럼 지금 하러 가요